자 그러면 이제 선택 기하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기하 선택하신 여러분들. 기하가 역시 이번 달부터는 정사형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번이 굉장히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던 3수선의 정리라든지 도형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단지 이제 그걸 3D로 3D를 2D로 어떻게 바꾸느냐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나올 만한 문제들 다 나왔고 전부 다 다 괜찮은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6월 평가원에서 접선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접선에 관한 문제도 출제를 하신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3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벡터가 2N-1이고 A벡터가 2N-1,3N 플러스 1이고 B벡터가 3,10입니다. 그럼 3,1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4배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네. 즉 3M 플러스 1의 값이 2M-1의 4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3M 플러스 1의 값이 8M-4. 그래서 자 넘어오시면 5M이 되시고 5가 됩니다. 그래서 M의 값은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정답은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4번 갑니다. 자 24번은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과 준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일단 포물선은 Y제곱은 4PX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렸고 점근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점근선의 X가 마이너스 1이네. 자 Y제곱은 4PX고 4PX인데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식으로 가겠죠. 4PX가 아니라 4X지? 지금 문제에서. 4X. 자 지금 얘가 9,6이잖아.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L은 Y1Y니까 6Y 이퀄 2P니까 두 배의 X 플러스 9. 그래서 요점의 Y절, X절편이 마이너스고 여기가 9면.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6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 그치?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린 뭐 구하는 거야? 지금 X 그 만나는 점 아 이 점의 좌표 구하는 거네. 얘가 마이너스 1, 뭐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약분하시면 3Y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8이 되겠다. 그래서 Y의 값은 3분의 8.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8이 되므로 정답은 3분의 5.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쵸?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또 왜 안 넘어가냐? 자 넘기자 그 다음에 26, 25번 벡터에 관한 문제였네. 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 B점의 좌표는 3,3이래. 그때 5P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내적 5P 벡터 마이너스 2배의 5B 벡터 0이래.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그냥 뉴 벡터로 놔. 그냥 얘가 그냥 5C 벡터로 놓으면 되지 뭘. 까짓 거. 그럼 5C 벡터는 C점의 좌표가 6,6이네. 5B 벡터의 2배니까. 그치?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지금 얘는 AP 벡터와 자 결과적으로는 AP 벡터 내적 CP 벡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수직이네? 그치? 그런 점의 자취는 뭐야? 원이잖아. 원. 벡터의 원의 방정식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A점과 C점이면 P점의 자취는 아무데나 가도 된다. 수직.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0고 얘가 6,6이니까 얘는 중점이 2,3이 되겠네. 맞니?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는 X2 마이너스 X1 4의 제곱 Y2 마이너스 Y1 3의 제곱 이니까 5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둘레의 길이는 자취의 길이는 2πR이니까 정답 10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특수한 성질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조금은 없고 이제 요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성질들입니다. 타원에서도 요런 정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럴 때 요기가 F다시고 요기가 F래. 그때 지금 요점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이 3분의 4거든. 요점이 요렇게 P점이야. 그럴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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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접선이잖아.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접하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빛이 이제 들어갈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정의에 의해서 너희들이 요게 이제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요게 쌍곡선이 요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각의 이등분이라는 성질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 PF다시의 길이와 FF다시의 길이가 서로 똑같대.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길이를 2C라고 놓고 얘 길이는 주축의 길이가 4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C라고 놓으면 되겠네. 얘에서 얘 뺀 게 주축의 길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C니까 3분의 4 플러스 C가 되고 이 길이는 C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입사각과 반사각에 관한 정리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 비율 따지시면 돼. 그럼 C 대 C 마이너스 2는 바로 3분의 4 더하기 C 대 C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자 이거 곱하시면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3분의 4C니까 마이너스 3분의 2C 마이너스 3분의 8 이퀄 얘는 C제곱 마이너스 3분의 4C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져 자 얘 넘어가면 3분의 2C가 되고 그 값이 3분의 8이다. 그러므로 C값은 4 요렇게 또 찾아내실 수가 있겠네. C값을 4로 찾았다. 자 근데 우리 뭐 찾는 거야 지금 우리 양수 K의 값을 찾는 거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C제곱은 쌍곡선이니까 4 플러스 K 요렇게 가시면 되고 16이잖아 C가 4니까 그러므로 K값은 12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쌍곡선에서 나오는 그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자 27번은 얘는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이네. 요게 좀 독특했었어. 자 그럴 때 지금 평면 알파 위에 AC의 길이가 2루트 29고 BC의 길이가 6이면서 점 C가 지금 베타 평면 위에 A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6이 같은 아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평면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여기가 알파 평면 여기가 베타 평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지금 B점의 좌표가 여기에 주어져 있고 A점의 좌표는 여기 있대.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D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A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서로 같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수직 이등분 때리셔야겠지. 당연한 거야. 그죠? 수직 이등분 때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얘 B하고 이렇게 수직인 점 요렇게 수직이야. 수직인 요점의 좌표가 지금 C래. 자 그때 문제에서 요거 A, C의 길이가 2루트 29가 돼 있고 B, C의 길이가 6이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에 얘는 4 곱하기 29야. 4 곱하기 29에서 얘는 4곱 9, 36이니까 4 곱하기 9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는 루트에 4 곱하기 20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얼마? 4루트 5가 되더라. 자 선생님이 요점의 좌표를 H라고 한다면 요게 A, H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선분 A, H의 길이는 2루트 5야. 그래서 선분 D, H의 길이는 지금 현재 요 길이 A, D의 길이하고 B, D의 길이가 얼마래? 지금 또 6이래네. 그치? 그럼 6, 6에 36에서 20을 빼니까 얘가 딱 4가 되겠네. 이 길이가 4야. 됐습니까? 다 된 거야. 그때 뭘 구하는 거야? 직선 CD하고 아, CD 얘네? 얘하고 지금 누구하고 알파평면이 이루는 각을 따지는 거네. 그럼 끝났네. 봐봐. 얘에서 수선의 발 때렸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네. 이렇게 그치? 그럴 때 우리 뭐 찾는 거야? 요각 찾는 거지. 요각. 요각. 세타. 자, 그러면 세 번째 파란색 각 갖고 옵니다. 파란색 야,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갖고 옵니다. 얘가 우리가 찾는 세타고 여기가 C고 여기가 H고 여기가 D야. 그럼 얘 길이가 4네. 그치? 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가. 이 길이가 2루트 5고 얘가 6이니까 36에다가 20을 더하시면 돼. 그러면 루트 56이 돼. 됐니? 그럼 얘 길이는 얼마야? 얘 16 더하면 되잖아. 루트 70이야. 얘는 4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2루트 16이 될 테고 아니다. 4 곱하기 4 1은 4 4 4 16 4 4 16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 36 곱하기 2니까 6루트 2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6루트 2분의 2루트 14다. 그래서 3분의 루트 7이다. 이거 뭐 구하는 거야? 우리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거네. 3분의 루트 7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특징들을 파악해서 선분의 길이만 찾아내면 충분히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여기 있는 이 A, A, D, H하고 여기 있는 C, H는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지. 알파평면 위, 베타평면 위니까. 그쵸? 정답은 2번.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골고루 잘 냈어. 골고루 문제에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도 냈고. 단지 이제 어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2차 곡선에서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뭐야? 각의 이등본선. 그러니까 26번하고 28번은 되게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습니다. 자, 제로. 자, 여기가 F 다시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F래. 자, 그 다음에 지금 P점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왔어.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6,0이야. 일단 초점의 좌표가 주어진 게 조금은 독특하네. 자, 그때 점 A점에 대해서 각 P, F, P, A하고 F 다시 P, A가 서로 똑같대. 각의 이등본선이야. 지금 아까 그 쌍곡선도 그랬지만 요 타원도 역시 각의 이등본선이야. 그럴 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이래. 자, 그럼 끝났어. 자, 이 길이는 얘가 2분의 10이니까 얘는 2분의 15가 될 테고 요 길이는 2분의 9가 될 거야. 됐니? 그럼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야? 15, 2분의 15 대 2분의 9니까 5대 3이 되겠지.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끝. 오케이. 3K. 그럼 첫 번째 장축의 길이 2A가 두 개를 더한 8K가 되므로 일단 A값은 4K.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읽었냐면 지금 점 F에서 직선 AP에 얘가 A였구나. 수직 수선의 발을 내렸대. 이렇게 어? 잠깐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은 B점이라고 했대. 잠깐만 얘들아 스톱. 아니 그러면 야, 얘가 직각삼각형 아니야? 아, 연장을 해 이렇게. 얘네 셋이 똑같은 거 아니야? 두 개가? 그러니까 얘가 3K고 얘가 2K가 되는 거야. 지금 그쵸? 이게 핵심이야. 그때 우리 이 5B의 길이가 얼마래? 루트 3이래. 자, 끝났어? 삼각형 삼각형 FBO하고 삼각형 F 요점하고 F- 내가 얘를 PQ라고 할게.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과 이 보라색 삼각형은 서로 1대 2야. 왠지 알아? 야, 얘도 지금 얘가 중점이지. 얘하고 얘가 중점. 얘도 얘하고 얘가 중점이야. 얘하고 얘는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어. 비율은 1대 2가 되므로 얘가 지금 루트 3이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K각도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2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자,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야?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 뭐 이미 A는 다 구했네. 자, 세 번째 A의 값은 4루트 3이야. 자, 그럼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니? 그래서 B제곱은 얘 제곱하니까 48 마이너스 36이니까 12가 되겠네. 네, 그러므로 B값은 2루트 3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 곱하기 B의 값은 4루트 3 곱하기 2루트 3이야. 그래서 8, 3 24 요게 너희들이 찾는 정답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정의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저런 각의 이등분에 대한 특징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도형을 너희들이 봤을 때 중학교 도형이 되게 많이 들어갔죠. 사실 저거 뭐 5대 3 저것도 사실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잖아. 그치? 단지 우리가 타원에서의 정의에 의해서 이 A 값 찾아내는 것 밖에 없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추세가 예전에 알고 있는 중학교 도형으로 좀 많이 활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 반드시 요런 것들 도형 볼 때는 정의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도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각의 이등분선 정리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29번 갑니다. 자, 지금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O에 대해서 아, 거기가 무게중심이구나. 그럴 때 5D 벡터는 야, 요게 되게 중요했어. 5D 벡터는 2분의 3의 5B 벡터 마이너스 2분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꾸셔야지. 2분의 3 5B 벡터 마이너스 1 곱하기 5C 벡터 이렇게 바꾸셔야지.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해석하는 거 자, 5D 벡터는 얘도 똑같이 바꾸면 돼. 3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5B 벡터 마이너스 1 곱하기 5C 벡터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뭐야? B 벡터에서 C 벡터 쪽으로 1대 3으로 외분하는 거야. 아, 1대 3으로 외분하니까 이거거든. 잠깐만. 자, 정삼각형 있어. 여기가 5였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자, B점에서 C점으로 1대 3으로 외분하는 거야. 그치? 아, 1대 3으로 외분하니까 이 길이가 지금 얼마야? 음, 3이잖아. 이거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에 D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대 하나, 둘, 셋, 3으로 외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분점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었어. 그래서 요 딱 테마를 보시자마자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았어야 돼. 됐지?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 절대값 EPA 벡터 더하기 1 곱하기 PD 벡터 더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선분 CD 위에 P점을 Q라고 하자. 아, 선분 CD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점 CD 그러면 얘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잖아. 자, 두 번째 얘는 3을 곱해 3 곱하기 얘를 2 더하기 1분의 2PA 더하기 1PD 그럼 얘는 3 곱하기 그냥 뭐 P N벡터다.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얘는 뭐냐면 A에서 D로 1대 2로 내분한 점이야. A에서 D로 아, A에서 D로 1대 2로 내분한 점. 음, 1대 2로 내분한 점. 이 점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P점이 여기 있다며 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수선의 발 때려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게 이제 또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근데 이제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네. 그치? 그래서 조금 크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조금 그림을 크게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에 D, B, A, C 요쯤에 O 자, 요렇게 연결해서 1대 너무 많이 갔나? 1대 2 자, 요점의 좌표 N 자, 그럴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렸어. 그때 요점의 좌표가 Q가 되는 거야. 지금. 그치? 되겠니? 자, 그럼 다 됐어. 요 삼각형하고 요 전체 삼각형이 몇 대 몇이야? 2대 3입니다. 이 전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그럼 얘가 2대 3이니까 얘가 4고 요 길이가 2가 될 거야. 얘는 1이 되고 이 길이는 어차피 3이었고. 딱 다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자, 그럴 때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냐? QA 벡터 내적 아, 5R이랑 5R 벡터의 크기와 5A 벡터 크기가 똑같대. 근데 5A 벡터의 크기는 요렇게 가자.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전체 높이는 2분의 루트 3A에다가 얘가 2대 1이잖아. 3분의 2를 곱하시면 될 것 같네. 자,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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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니까 오케이. 5A 벡터의 크기는 2루트 3 요렇게까지는 가셨을 거야. 자, 그럴 때 지금 우리는 QA 벡터 내적 자, 네 번째 QA 벡터 내적 QR 벡터야 걔는 QA 벡터 내적 얘는 QO 벡터 더하기 QA 벡터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치? 자, 한 점을 거쳐서 가야 돼. 알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 그럼 얘는 QA 벡터 내적 QO 벡터 더하기 QA 벡터 내적 5R 벡터 근데 이미 얘는 나와있지 않니? QA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얘들아 어차피 QO 벡터야 QA하고 QO가 있어 그럼 이 두 벡터 내적 하려면 이 각 찾아야 되고 코사인 뭐하러 찾아?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놓을래 그냥 X축 Y축으로 그럼 훨씬 깔끔하지 않니?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6, 딱 여기까지 가니까 3R 3이고 그 다음 이 Q점의 좌표는 4, 0이고 우리는 QA하고 Q5만 찾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가자 자, 일단 QA는 얼마야? Q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아니, QA는 5A 벡터에서 5Q 벡터를 빼는 거잖아 얘에서 얘 빼 이거 얼마가 돼? 2, 3R 3 내적 Q 5Q 벡터는 5Q 벡터는 얘잖아 어... 얼마야? 어, 맞나? 잠깐만 뭐 계산지 잘못했는데 QA, QO QO, 어, 맞네? 응 Q5 벡터는 얼마냐? 5Q 벡터를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잖아 5에서 이거 5점의 좌표도 구해야겠네 자, 원점이 아니었네 5점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3하고 2니까 얘 얼마냐? 4 얘도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이겠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5에서 Q 빼면 돼 얘는 얼마야? 2, 루트 3 더하기 자, QA 벡터는 이거 제곱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아니야? 루트 4하고 27이니까 31이고 곱하기 5R 벡터는 방향만 같으면 되네 2루트 3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되겠네 자, 계산하자 얘 계산하면 4 더하기 얘는 어, 9 더하기 2루트 93이다 그래서 13 플러스 2루트 93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서 93이 루트 93이 나왔지? P 플러스 Q 구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P 플러스 Q의 값은 두 개를 더하니까 15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도 역시 뭐냐면 내분점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는 항상 어나더 점을 거쳐서 가야 된다 항상 정해진 점을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물론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사이가 구할 수 있어 왜? 이 길이 이 길이 구해서 이 길이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스타 구하면 돼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럼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좌표로 써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좌표로 풀어드린 거야 알았어? 응,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적분 30번, 확통 30번보다 역시 우리 기하 30번이 가장 어려웠다 근데 이제 이 어려웠던 문제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물론 계산 과정이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역시 뜯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다 물론 어려웠어 이거를 단 시간 내에 만약에 문제로 찾아서 이걸 포인트들을 다 찾아가지고 문제 풀기란 쉽진 않아 그러나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식을 만들고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공간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9하고 점 5를 지나는 표면 아, 땡큐네 이거는 딱 가운데를 자른 거야 수박 가운데를 딱 자른 거야 그치? 정말 땡큐네 이거는 그때 평면 알파와 9가 만나서 생기는 서로 다른 점 ABC에 대해서 직선 OA와 OB가 직선 OA와 BC가 수직 끝 첫 번째 아니, 단면이 원일 거 아니야 단면이 원이고 여기가 O야 그치? 삼각형을 그리는데 OA하고 직선 OA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얘가 지금 수직이래 그럼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이런 뜻이지 자, 여기가 BC가 있고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현이니까 수직 이등분이라는 얘기야 그치? 어? 수직 이등분이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연장선을 그어서 A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내는 첫 번째 줄을 읽자마자 너희들이 만들어낼 특징이야 이게 첫 번째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각 PAO 거기 딱 보니까 PAO가 지금 60도래 좋았어 두 번째 자, 이번에는 9를 그릴게 자, 여기에 지금 O가 있어 자, 그 다음에 AB가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 다음에 어... P가 여기 있다 자, 그때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있어 자, 지금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AO가 60도래 요 각이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OA 길이하고 OP 길이가 서로 뭐냐?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끝났어 정삼각형이네 이거 삼각형 지금 OPA가 지금 정삼각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는 또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시는 게 이렇게 그리시는 거지 PAO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니네가 조건을 하나씩 찾아내기만 하면 돼 너무 막 성급하게 얘를 봐 한 방에 뭐 정사형을 때리고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때 점P와 나조건 얘는 가조건에 의해서 자, 나조건은 점P의 알파평면 위로의 정사형이 아, 점P의 알파평면 여기네 밑에 얘 정사형이 지금 선분 OA 위에 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지금 이거잖아 결국 야, 얘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린 게 이게 지금 정사형이란 얘기 아니야? 이거야 지금 이거 뭘 지금 뭐 망설여 그거야 끝 그때 코사인 PAB 잠깐만 코사인 PAB PAB 아, 이거구나 코사인 그 값이 8분의 루트 10일 때 삼각형 PAB의 지금 PAC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S라고 지금부터 하자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갖고 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가자 어차피 코사인 각 PBA가 8분의 루트 10이야 그럼 너희들은 PBA라는 삼각형을 지금부터 갖고 오자 자 자, 요렇게 삼각형이 생겼어 얘가 P고 얘가 B고 아, PA PAB 오케이, PAB 오케이, PAB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요각을 알파라고 잡시다 잡읍시다 자, 얘 길이는 어차피 4고 그치? 되니? 그럼 나는 일단 여기다 수선의 발 때려 수선의 발 때려서 H라고 해 어차피 지금 코사인 알파가 8분의 루트 10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루트 10이 된다 그치? 그럼 이 길이 나왔네 자, 요 길이는 얼마야? 얘 길이는 지금 16에서 얘를 빼면 돼 16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다 그러면 2분의 32에서 5를 빼니까 27이 되고 얘는 루트 2분의 3루트 3이니까 얘가 2분의 3루트 6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사인의 값을 이걸 통해서 니네가 찾아내는 게 이게 2분의 3루트 6 이라는 거 요렇게 찾아났어 그때 삼각형 PAB 그러니까 PAB가 PAB 이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구해야 돼 우리 지금 AB의 길이 지금 나오지 않았지 AB의 길이를 니네가 지금부터 찾아야 돼 AB의 길이만 찾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랬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식을 정리 좀 해야 돼 일단 봅시다 아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했던 이유는 밑면이 지금 삼각형이 지금 C가 어디 있지 C가 요쯤에 있구나 C가 요쯤에 있었어 그치 그럼 결국엔 삼각형 ABC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린 거잖아 여기 수선의 발 이렇게 때려 지금은 A5의 길이 위에 수선의 발이 떨어졌다 어 그럼 잠깐만 내가 요쯤에 그냥 이렇게 P다시가 왔다라고 할게 우리 요점의 좌표가 5였으니까 그치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연장선을 그었어 어차피 지름이잖니 그럼 요렇게 수직 만들었어 맞아 수직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수직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저 두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닮음이 되는 거지 근데 자 봐봐 우리가 지금 P에서 A 지금 A, B에다가 수선의 발을 때린 거잖니 잘 봐 지금 저 노란색이 어디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다가 수선의 발 때린 거야 지금 현재 여기가 H거든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 요거 수선의 발 때린 게 여기가 P야 P다시 야 그럼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 때리고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 때렸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도 수직이 되지 않겠니 내가 지금 그걸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여기가 H야 그러니까 이게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바로 요런 것들이 다 일단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P, A, C P, A, C 요거잖아 P, A, C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그을 때 A, C의 길이가 나오잖아 이게 A, C의 길이가 이 길이도 구하고 다 니네가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얘 길이가 지금 수선의 발을 때렸으니까 우리 지금 요 B, C의 길이든 뭐든 다 찾아야 돼 지금 근데 어 A, P의 길이가 현재 지금 4가 나와 있고 얘 길이 A, P다시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 요 길이가 2로 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2니까 지금 여기가 2 요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는 지금 여기 수선의 발 때렸으니까 A, H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0이야 좋았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0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요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겠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건 내가 이제 구해왔어 그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음 A, H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냐 어? 안 구해왔나? 구해왔는데 2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와 그렇지 그냥 얘 4에서 얘 빼주면 돼 그러면 2분의 루트 6 이라는 길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럼 내가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D라고 놨어 그럼 결국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사이에 너희들이 이제 비율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돼 자 일단 봐봐 우리는 5A에 중점에 떨어지지 않았니? 야 생각을 해봐 지금 봐봐 지금 얘가 5A에 딱 중점에 떨어진 거야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조금 더 그릴까? 요렇게 요렇게 P 그 다음에 요렇게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요렇게 H 요렇게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겠네 그치? 요기가 H 그럼 봐봐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똑같고 얘 전체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되겠네 아니? 비율이 1대 4야 그럼 1대 4니까 이 길이는 여기다 4배 하면 돼 2루트 6이 될 거야 그럼 1대 4니까 전체가 반지름이 8이 되겠지? 반지름은 당연히 4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요 길이도 구하자 자 이 길이는 1대 역시 4가 되겠지 그치? 4를 집어넣으니까 2루트 10 이렇게 다 변의 길이를 니네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삼수선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이도 다 이용하고 그럼 다 된 거야 선부 A, B의 길이가 2루트 10이었잖아 그럼 얘가 전체가 2루트 10이 되므로 우리가 찾는 삼각형 P, A, 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10 곱하기 높이 2분의 3루트 6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5 얘는 루트 3이고 루트 2, 루트 2는 2랑 없어질 거야 그래서 3루트 15가 일단 우리가 찾는 넓이 P, B, P, A, B의 넓이가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해야 돼 지금 P, A, B하고 P, A, C가 지금 이루는 각을 찾아야 되지 자 그러면 볼게 또 한 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지금 현재 요렇게 A, B가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C인가 그렇지 여기가 C야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어차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럼 P, A, C에서 평면이 이루는 각이면 내가 이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해 발 때릴게 그 다음 야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 발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찾는 이명각이잖아 그치 그리고 B, C의 길이 구하면 되고 이미 B, C의 길이는 나왔어 이 길이야 뭐 너네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 길이 얘 길이 나왔잖아 얘가 2루트 10이고 얘 길이가 6이야 6이야 그치 얘가 2고 2고 2니까 6이잖아 그치 그 얘는 40에서 36을 빼시면 얼마가 돼 얘 길이가 얼마냐 어 2루트 10 맞지 A, B의 길이가 2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 4, 6 맞지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40에서 6, 6에 36을 빼면 4 여기가 2가 되겠네 그치 맞지 뭐 계산 잘못한 거 없냐 계산이 좀 잘못 어 ABC 루트 15 어 뭐 계산 잘못했다 잠깐만 얘가 2루트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까지가 2고 그치 얘 길이가 지금 그게 아니지 그치 음 근데 요 길이를 구해야 돼 B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돼 지금 선분 BC의 길이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비율 관계에 의해서 구하면 돼 지금 얘가 점각이고 얘도 어차피 직각이잖아 그치 점각 그러면 내가 어 요 길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 얘하고 얘를 X각이라고 한다면 얘가 X야 그럼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치 요렇게 가시면 2루트 10분의 우리가 뭐 A라고 하자 걔는 요렇게 가시면 되잖아 그치 그럼 2분의 2분의 루트 6이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값이 루트 15가 될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15야 그치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 얘 길이가 2루트 15야 그럼 이 보라색은 누구냐 보라색은 PAB 어 여기네 PAB 그치 2삼각형에서 어 여기 수선의 발 때리는 거야 아니 요렇게 가시는 거야 그럼 봐봐 야 얘가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2삼각형하고 2삼각형하고 똑같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노란색의 길이랑 보라색의 길이는 서로 똑같아 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 2로는 이면각의 크기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라색 길이 갈게 자 얘를 H라고 합시다 H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자 2루트 10 곱하기 2분의 3루트 6 그 값이 4 곱하기 H 약분 가능하다 역시 얘도 루트 5 루트 3이 있고 약분하면 2가 될 테고 우리가 찾는 H의 값은 얼마냐 2분의 여기 3 살아있고 3루트 15야 그래 이 보라색의 길이가 지금 이 보라색의 길이가 2분의 3루트 15다 그럼 결국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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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스탑값 찾으면 돼 근데 야 이거 언제 제곱하고 앉아있어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4루트 15잖아 그럼 3 3 4라고 하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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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는 삼각형에서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라고 생각하면 돼 코사인 스탑 구하면 돼 자 코사인 스탑 값은 얼마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9 더하기 9 마이너스 16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만 남으니까 야 깔끔하게 코사인 스탑 값은 9분의 1이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올게 여기로 올게 자 우리가 찾는 몇 번이야 4번 복잡했다 30s 제곱이지 맞나? 30s 제곱 자 30 곱하기 s가 누구냐면 여기 아까 3루트 5였지 3루트 5래 3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스탑 9분의 1 요것에 제곱을 가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됐었어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이고 얘는 9분의 30 곱하기 9분의 15다 그러면 3 3은 9 3 5 15 3 10이 돼 그래서 정답이 50이 될 거야 되니? 굉장히 복잡했어 굉장히 복잡했고 실제로 어 맞지? 3D를 2D로 바꿀 때 그 주어진 삼각형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가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들이야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삼각형 OAP가 정삼각형이라는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PAB로 찾되 중요한 건 여기서 P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 이 파란색 길이가 저기서 의미하는 바 H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야 결국 이 세 삼각형을 정리를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선분 P 아니 삼각형 평면 PAB하고 PAC를 살펴봐야 되는데 PAB하고 PAC는 똑같은 삼각형일 거야 왜냐하면 이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번 문제를 그림을 하나로만 그려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칠판이 좀 좁아서 다 지우지 못하고 그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사실 바라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의 예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개념은 아니었어 단지 이걸 얼마나 빠른 순간에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정리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우리 기하 학생들은 시험 보는 날 정말 고생 많으셨고 30번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다른 문제도 물론 중요했지만 앞으로 이 7월 학평에서 이런 30번의 정사형 문제를 봤기 때문에 9월 평가원이나 10월 학평 수능까지도 아마 이런 비슷한 정사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 하나씩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려서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몰랐던 부분은 다시 정리하시고 틀렸던 부분은 왜 틀렸는지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고 기하는 우리가 미적분에 비해서는 조금 표점이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나 29, 30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시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하시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은 9월 학평 강의에서 돌아올텐데 그때 좀 되게 웃는 모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도형 특강을 8월에 기획하고 있으니까 도형 특강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우리는 9월 학평 때 8월 31일 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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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